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운전한 스피치 원장 임유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좋은 목소리의 조건, 첫 번째, 바로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 좋은 목소리의 두 번째 조건, 발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발성이라는 것은 소리의 울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잘 들리는 발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신뢰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중점의 목소리, 이 발성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순수한 목소리의 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타고난 목소리입니다. 내 지문만큼이나 다양한 것이 바로 순수한 목소리의 싹이죠. 네, 발성학자들은 이 순수한 목소리의 싹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알파, 반드시 이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플러스 알파는 바로 공명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발성은 우리가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명이라는 한자어를 보시면, 이 함께 공자와 울명자가 들어가게 되죠. 함께 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어서 함께 울리고 싶으면, 먼저 누구의 마음부터 울려야 될까요? 먼저 내 마음부터 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우리 상사의 마음을 흔들고 싶다 그러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누구부터 이렇게 설득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부터 그 프레젠테이션의 설득이 돼야, 우리 상사분들, 아니면 다른 업체에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이라는 것은 함께 울린다, 함께 설득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먼저 내가 울림을 넣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방의 울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공명 목소리, 목소리 안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이거랑, 어우, 저의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네, 이렇게 울림을 넣어서 말하는 것은 신뢰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울림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 신뢰감 있게 들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명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줄 때, 락 버전으로 불러주는 엄마가 있나요? 잘 자르라, 이렇게 안 하죠.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렇게 울림을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림이 들어가 있으면요,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고요. 우리의 소리는 이렇게 음파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 이러면 가다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공명으로 소리를 보내면 멀리 가기 때문에 공명이라는 건 신뢰감 있으면서도, 또 편안하면서도 잘 들리는 그런 좋은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목소리 안에 뭘 넣어야 될까요? 예, 공명을 넣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발성이 좋다라는 것은요. 두 번째, 하모닉스가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모닉스는 저음과 중음과 고음의 조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말할 때, 안녕하세요. 너무 높은 운만 있으면 시끄럽게 들리고요. 안녕하세요. 너무 낮으면 지루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발성을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체적인 음역대에서 소리가 나오게끔 이야기를 해야 발성이 굉장히 깊어지죠. 자, 세 번째는 동그란 목소리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발성이 좋은 분들은요. 소리가 굉장히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 이런 말을 할 때요.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성이 좋으신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말 안에, 근데 리듬을 탈 때 이 기본은 동그라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듬 스피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배우겠지만요. 사실은 이 리듬 스피치의 근간은 첫음절에 하시는 악센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발성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에 악센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이럴 때 발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모니를 들려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좋은 발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발성을 하고 있을까요? 네, 좋은 발성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질려밟고 가시옵소서. 아기 목소리, 일명 우리가 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성으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신뢰감을 주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환자를 만나서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환자분이 어우 근데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아기 같아서 신뢰감을 주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 반드시 좀 교정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분 또 어떤 목소리, 어떤 발성을 갖고 계실까요? 들어보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우, 이분은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뭐라고? 아, 뭐라고? 아, 뭐라고? 네, 이분은 항상 이 쓰리고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요.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아주 또렷한 발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이분은 또 어떤 목소리를 갖고 계실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눈인같이 생긴 꽃이요. 네, 이분은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네요. 성대결절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염려가 되는데요. 이게 목소리가 쉰 목소리를 이제 갖게 되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맑고 깨끗한 그런 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실전 트레이닝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내려면 좋은 발성으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 정말 이 스피치계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복식호흡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식호흡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은 복식호흡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항상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편안한 상태가 되면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거나 뭔가 이렇게 뜀박질을 좀 많이 하면 이렇게 허허허허 이렇게 해서 흉식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피치를 할 때는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그때 무슨 호흡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흉식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흉식호흡을 해서는 안 되고 복식을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건요. 숨이 들어오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는 들어가면서는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갈 때만, 숨이 나갈 때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숨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훨씬 더 말을 더 길게 또렷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흉식까지, 가슴까지 채우면 안녕하세요. 이것밖에 안 돼요. 네, 배까지 채우면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좋은 발성을 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복식호흡은 복식호흡 존이 있습니다. 갈비뼈 끝에 한번 만져보실래요? 마지막 갈비뼈를 시작으로요. 배꼽 5cm 아래까지 네, 이 사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맥주 먹으면 나오는 윗배가 바로 복식호흡 존입니다. 자, 이곳에 손을 대시고요. 숨을 들이마셔서 아래부터 깊게 채우는 겁니다. 자, 숨이 들어가면 배가 빵빵해질 거고요. 숨이 나가면 배는 이렇게 수축이 될 겁니다. 숨 들이마시고 배 나오고 배 들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배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깊게 내뱉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복식호흡이 중요했는데요. 이 복식호흡만 한다고 해서 말할 때 복식호흡이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체누보의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체는요. 이 말하는 순서거든요. 첫 번째 체는 바로 채운다입니다. 자, 말을 할 때는요. 배 속에 숨을 채운 다음에 두 번째 누른다예요. 뭘 누르냐. 배를 눌러서 아아 하고 소리를 소리와 숨을 이제 끌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보낸다예요.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더 소리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아 라는 말을 체누보의 원칙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숨통에 숨 들이마시고요. 아아가 아입니다. 여러분. 아아 이렇게 아래의 소리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숨 들이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배를 이렇게 수축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케찹통에 케찹이 들어가 있는데 케찹을 짜는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발성,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중저음, 공명을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목소리에 이제 중저음은 별로 없고요. 고음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톤을 좀 내려서 중저음을 많이 내야 공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평소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중저음을 내려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어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먹지 말고 뱉어내자. 어떤 분들은 말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절대 압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 그리듯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뱉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발성이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발음 편에도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입안에 아치를 어떻게 한다? 좁게 한다? 아니죠. 넓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마이크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입이고요. 하나는 복식 호흡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목소리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할 때 채누보를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안에 아치 지붕을 넓혀서 입안을 쫙 마치 입안에 꽃이 핀 것처럼 넓게 하시면 훨씬 더 소리가 아주 정확해집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평소 어색하더라도 목소리를 크게 늘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목소리 작으신 분들은 보이는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작아. 좀 크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때서 내 목소리가 작나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었을 때는 커두요. 남들이 작다고 얘기하면 작은 겁니다. 평소 볼륨이 1이라면 3 정도는 켜서 여러분이 발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성 발성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지금부터 더 확실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트레이닝 방법 네, 발성을 이용하는 실전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티슈 발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티슈들은 여러분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발성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티슈를요. 여러분 보시면 가까이 대지 마시고요. 손을 쭉 뻗어서 멀리 두시고요. 양쪽 윗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뱃속에 숨을 채운 다음에 후우 하고 불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흉식으로 후우 부르면 숨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티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티슈가 아주 펄럭펄럭 움직일 정도로 후우 숨을 가득 채웠다가 후우 하고 뱉어주세요. 그래서 이 훈련을요. 한 다섯 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채웠다가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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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번만 해도요. 복식에서 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아래에서 숨을 채워서 위로 호흡을 끌어올려서 발성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복식 호흡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 꼭 이 방법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바로 배털기 연습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가지 근육으로 해요. 하나는 입근육 하나는 혀근육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배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근육이 굉장히 탄력적이면 배로 소리를 밀어내는 걸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배털기 연습을 하는 건데요. 자, 숨통에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 아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숨을 불어넣었다 뺐다 불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속도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네, 여러분 되시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 아 아 아 아 오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근력이기 때문에 근육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탄력적이 됩니다. 자, 제가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그 갈비뼈 아래에 횡경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배털기를 하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 횡경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밥을 드시다가도 아 아 아 네, 책을 보다가도 아 아 아 이 연습을 하시면 배로 소리를 끌어내는 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 네, 다음은 어떤 발성 방법이 있을까요? 네, 크리시아 발성법입니다. 연극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발성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크게 소리를 끌어올리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볼게요. 로, 얄, 막, 파, 싸리, 톨입니다. 그래서 입안을 크게 하시고요. 소리를 한 음절에 하나씩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로 자, 이때요. 그냥 로를 하지 마시고요. 로, 오 야, 알 마, 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어서 하면은 훨씬 더 소리가 잘 끌어올려집니다. 한 번 연습해 볼게요. 로 네,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가지 음주를 붙여서 할게요. 로, 얄 이렇게 막, 파 그럼 배가 들어갑니다. 숨 들이마시고 로, 얄 배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갑니다. 로, 얄 막, 파 싸리, 톨 네, 이렇게 해서 배가 말하는 음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걸 느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스타 골드벨, 스타 골드벨 이거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발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로 올려볼게요. 로 이알막 파 싸리, 톨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로 이알막 파 싸리, 톨 로 로얄 막, 파 싸리,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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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거 하실 때요. 로, 얄 뭐, 로, 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얄 막, 파 싸리, 톨부터 우라이노스 아이옌트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요. 하나하나 재미있게 게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요. 그 손 울림 느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발성을 잘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손의 울림을 느껴보면서 하는 발성 연습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후두라고 하는데 후두 아래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높은 음으로 아아 한번 해보십시오. 아아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 울림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중저음으로 아아 하고 해보세요. 와, 중저음으로 하니까 훨씬 더 울림이 강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울림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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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 막바사리톤 이렇게 손의 울림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안을 동그랗게 크게 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손 울림을 느끼면서 이제 한번 예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반,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디지털 카메라와 맞먹는 1,300만 화소를 갖춘 제품에다 연속 촬영 기능까지 갖추면서 소형 디지털 가전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무장 연속 촬영은 물론 음성 촬영 그리고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선택해주는 기능까지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요. 조금 더 중저음을 내려고 조금 더 톤을 내려서 조금 더 울림을 극대화하면서 조금 더 입안을 크게 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성 연습했는데요 여러분. 좀 따라하기 좀 민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안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느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더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엑서사이즈 표현입니다.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행사 진행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행사를 진행할 때 꽤 자주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고요. 하다못해 친구가 결혼하는데 사회 좀 받아오 이러면 어우 나 못해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행사를 진행할 때 발성이 좋게 좋은 발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자, 한번 내용을 쭉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아, 심포지엄에서 봤던 사회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 할 때요. 기억하는 거. 입안을 크게 하고 체누보의 원칙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입안 크게 채운다, 누른다, 보낸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을 넣어서 여러분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협회의 2012년도 정기심포지엄 개회식 사회를 맡은 임유정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과 성황을 이루어주신 회원 및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발성을 멋있게 여러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인트로 멘트로 들어가면서요. 조금 멘트를 좀 부드럽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성의입니다. 성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의를 갖고 경영에 임하셨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도 역시 우리협회에서 성의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유익한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발성을 하셔요. 그래야 행사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 강의할 때입니다. 요즘 우리가 강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특정인들만 강연,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이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강연을 하세요. 목요일 가서 강의를 하실 일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강연할 때 어떤 목소리를 하면 좋은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면접, PT 이런 건 모두 우리는 뭘로 하죠? 네, 바로 말로 하죠. 자, 그럼 여러분 과연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엘버트 메러비안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것 정말 중요하지. 그럼 스피치를 잘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요, 스피치를 잘한다는 것은 바로 첫째, 논리적이어야 하고요. 둘째, 보이스가 좋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바드랭귀지가 다양해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것에 가장 자신이 있으세요?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공부해서 우리도 한번 스피치의 달인이 돼 보자고요. 네, 이렇게 엑서사이즈 편 두 가지 행사 진행할 때와 강의할 때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따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열심히 해서 발성의 달인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발성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어요. 좋은 발성은 울림, 공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 방 크게 하고 또 첸 후보의 원칙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좋은 스피치는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김연아가 무대 위에서 진심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스피치는 타고나는 거 아니고요.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 기술을 익히시는 방법 오늘 발성 편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긴 호흡, 말의 체력을 갖고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세련된 억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